서울 잠실 석촌호수의 미국 뉴욕 출신 팝아티스트 카우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이 전시됩니다. 롯데 유통사업 부문은 내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러버덕과 슈퍼문에 이어 석촌호수에서 진행되는 네 번째 공공미술 활동인 카우스 홀리데이 코리아를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롯데 관계자는 물 위에 띄운 대형 캐릭터는 일상으로부터 탈출해 모든 것을 잊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.